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마 공천을 제게 목을 메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땅이야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나가면 내가 당선될 수 있는가 강남 3개 빼고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5선 정도 됐을 겁니다. 1959년생으로 서울복대를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돈독해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권영세 씨. 권영세 씨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 샘플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씨. 권영세 씨는 100% 낙선합니다. 권영세 씨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냈죠.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산의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권영세 씨가 어떻게 낙선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목을 매시는 분들 이 방송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권영세의 사전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서울의 평균적으로 4.15 총선에서 조작값이 35%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권영세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것이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씨가 빼앗긴 표가 8,170표 마이너스 그리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표가 플러스 8,170표입니다. 그럼 얼추 여러분들 뭐죠? 1만6천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1만6천표 정도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씨가 살아남은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권영세 씨는 원래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4%였는데 그것을 35%로 그렇게 뭡니까? 내려버린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한 겁니다. 더블당 후보는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41%인데 그것을 55%로 뻥튀게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권영세 54%를 40%를 줄이고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더블당의 41%를 55%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권영세가 승리를 한 겁니다. 조작을 안 했을 때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에서 17231표로 승리를 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890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을 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권영세가 4.15 총선에서 17231표로 승리를 했는데 16100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가 89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조작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지금 남조선 선관위가 피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있는 조작질이 이런 조작질인 겁니다. 권영세가 1700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890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뚱뚱한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다 찾아낸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권영세가 1662표를 받았는데 1231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들을 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 권영세가 어떻게 되겠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에가 여러분들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 권영세가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이 차이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0.67입니다. 그런데 5%만 선거인수로 조작하더라도 마이너스 6.49%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정도만 조작을 하더라도 권영세는 100% 낙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몇백표 몇천표의 여러분들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만 조작을 해버리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대선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죠. 국회의원 선거는 몇백표에 있을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만 여러분들 6천표 정도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값을 보시게 되면 7.5%를 올리게 되면 그냥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용산구 권영세 사전투표 득표율 부풀리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0%. 이때는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6.7% 0.67%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1%만 조작하더라도 권영세가 패배합니다. 2% 조작하면 더 크게 패배하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3%만 뻥튀기하면 여러분들 더 크게 패배하고 7.5% 이번에 강서구총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그 정도로 조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9.64% 대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는 남조선 선관위가 그냥 선거인수 기준으로 1%만 조작해도 이렇게 탈락하는 겁니다. 아마 0.5%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탈락할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는 아주 운이 좋아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런 승리를 했는데 여기 2024년 총선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하는 규모를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과 전국에서 여러분들 당민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공천받아가 당선되면 당이야 무슨 대표라는 데 관계가 없다. 당신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전국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1%만 올리더라도 서울에서 아주 경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간신히 당선된 권영세도 낙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숫자를 보는 것은 가정이 몇 가지 필요하죠.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은 2020년 총선 결과가 기준점이고 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7.5%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은 이제 권영세처럼 아주 경합지역에서 맞붙었던 사람들이 7.5%까지 뻥튀기 하지 않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1%만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100% 여러분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거의 국힘이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그대로 용인하고 투표라는 게임에 들어간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자리 정도 확보를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인간들은 그냥 뭐 설마 뵐 일이 있겠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공천 내 그런 용광로 속으로 아마 흘러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